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사업환경을 악화시키면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선택 내리고 있는 선택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줄지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경제가 나아지기보다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재직권에도 쉽고 정치하기도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우리 경제가 채한 어려움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과거에 내린 선택의 결과물이듯이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선택의 결과물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미래가 이미 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내리는 선택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은 무엇인가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망가뜨릴 수 있구나 앞으로 3년이 더해지면 정말 기반 자체를 송두렷에 허물어뜨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것은 참 힘들지만 허물어뜨리는 것은 쉽죠 더욱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잘못된 선택들이 인과관계를 미뤄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과관계를 기초로 한 고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미래의 우리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나 경영계는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해 모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은 달라 이렇게 고집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 또 19.8%를 인상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주유수당을 제쳐놓고라도 30%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만 본래 한국사회는 이성이나 합리 그리고 논리 타협이란 게 참 익숙지 않죠 그래서 무선무선 위원회 이렇게 만들지만 그 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그런 통과 의뢰로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금비 급등 때문에 사업자들이 내릴 수 있는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둘째는 사업을 현상유지에 머물게 하거나 세 번째는 해외로 나가는 일입니다 세 가지 모두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난 2년 사회는 특별히 세 가지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영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의 영업이익률은 최근에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의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두 가지는 최저임금의 급등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행 그것도 일종의 임금 인상과 같은 것이니까 그것이 한 세 가지가 큰 원인입니다 최근에 외부감사 대상 부품사 481곳을 전수조사한 그런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형 부품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영업이익률은 3.7%였는데 2018년도에 2.2%로 떨어졌습니다 중소 부품사 같은 경우는 3.1% 2016년도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0%로 떨어졌습니다 경영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품회사 10군데 가운데 4군데 정도가 해외 이전 투자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7월 4일날 전국 33개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가장 큰 경영상의 에러가 인건비 부담이다 29%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은 점점 낮아지고 인건비 부담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내수시장이면 그래도 감내할 수가 있는데 해외시장에서는 바로 경쟁국가하고 비교 대상이 되죠 자동차 지금 1조를 판매할 때 한국은 인건비가 1210억 정도가 듭니다 도요타는 58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쟁사보다도 임금이 높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리고 생산성이 낮으면 정말 지탱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매년 일자리 4만 2천 개 정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4만 2천 개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간 약 10년 사이에 제조업의 해외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3.6%였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5.1%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내보다도 해외 투자가 약 2.7배 정도 매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환경의 악화의 지표는 외국인 투자 감소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라고 비교해 보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8년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은 한국의 1.0입니다 2009년도 2018년도 0.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호주는 4.0, 캐나다 2.3, 이탈리아 2.2, 스페인 3.1입니다 모두 다 국내 총생산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이 1을 다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차도 1점입니다 한국은 0.9가 됩니다 2009년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1.0이었는데 더 낮아져서 2018년에는 0.9까지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정책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친노동정책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업 환경을 악화시켜서 사업을 그만두게 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도록 등을 뜨미는 그런 정책들이 양산되어 쏟아져 나온 것이 지난 2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특징입니다 정책 기조의 변화에는 어디에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냐? 기업들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울 만큼 그렇게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진짜 진솔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죠 떠난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는데 기업들이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은 재정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국가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재정으로 얼마를 투입해야 그 사람들 다 도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죠 사업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공공부문이 세금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 말고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자주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